내가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? 남강호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남강호씨에게 많은 수식어가 있죠? 키스명의 멜로의 신 다 큰 여자가 저르는 게 귀엽나? 멜로 작가들은 다 사이코야 저는요 우리 강호를 정말 성공적인 배우로 만드는 것도 제 목표지만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주는 것도 제 목표거든요 강호랑 사귀는 척 딱 3개월만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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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주제 파악 시켜줄 거야 제 여자 진짜 좀 이상한 여정거든 자기야 생소한 종류인데? 미친 변호사 여주인공이 오세나로 됐대 걔 아직도 너한테 미련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설마 어디 가서 오빠 여친 사실은 가짜라고 말하겠어? 얼었던 게 해동이 되어버린 느낌이랄까? 이런 애 나 다신 없을지도 모른다 강호야 여미란 잡아 너 택이 아니야 뭐지? 유 해외 안녕!